여러분 복잡한 생각 버리고 네 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. 농사는. 토양관리, 기비, 농약. 이 네 가지만 똑부러지게 하시면 되는데 이 네 가지는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자제업자가 그렇게 가르쳐준 거야. 돈 많이 쓰라고. 그런데 자연의 일치 법칙은 뭐예요?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다. 자 손 들고 정식회화전 정식회화전 자 뿌리가 넓고 기뻐두면 수분 보유량이 많고요. 영양 보유량 미네랄의 보유량이 많아서 뭐야? 꽃이 피고 착화된 모든 열매가 골고루 결실을 얻는다. 동의하십니까? 자 질문